두 사람씩 나와서 한번 물어보고 대답하고 끝났으면 또 반대로 대답했던 사람이 물어보고 대답했던 사람, 아 질문 처음 했던 사람이 대답하고 할 거예요, 오케이? 누가 해보내요? 두 명. 아무거나. 그러면 대답할 때 다른 친구가 잘하는지 한번 들어봐주세요. 거꾸로 한번 들어봐주세요. 잘했죠? 얘들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 열어자. 그럼 거꾸로. 다 열어자. 어려운 거 한 거 같아. 이거, 세 번 했어요. 또 어려운 거, 일부러 어려운 거였지 크로우즈 디스 이즈 크로우즈 코코루 여행이 아직 인정이야 물어봤어, 그러면 오케이, 잘했죠 잘 들어가잖아요 다른 친구가 얼굴 해보는지 잘 들어가주세요 데이빗 헬리 또 이는 호 데이빗 데이빗이구나 데이빗 맞죠 장난이 또 뭐 보여요 데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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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호텔이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오 여기 또 있다 파워 데이빗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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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우우 이뿌래요 아 윈도우도 보여요 잘했어요 샐리는 지금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지 밖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바같이 아웃사이드 바같이 아웃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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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시작 아웃사이드 두 사람인데 안에 있지? 데이비드는 데이비드는 인사이드 선생님 한번 가면 여러분이 두번 말하는거야 난 한번 여러분 2타임 인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자 그 다음에 데이비드는 인사이드에 있으면서 몇 층에 있어요? 위의 층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더라 업사이드 업사이드도 되고 위의 층을 말할 때는 업스테일 업스테일 다같이 시작 업스테일 자 그러면 아래층은요 업스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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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팀 했다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전에 했다보니까 기업보드만 봐 나 업스테일 업스테일 이제 업스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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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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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Yes, you are ready. Outside. 잘했지? Inside. Up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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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stairs. 잘했지? Ready? Start. Downstairs. 잘했지? 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크게 해주세요. Downstairs. Good. Downstairs. Side. 자, LW 시작할게요. Upstairs 준비를 했어요? 시작. Downstairs. Good. Inside. Inside. Outside. Upstairs. Upstairs. Outside. 그러면 이것도 기억나는지 생각해봐. 얘들아. 셀리가 밖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물어봤었어? James. It's selling inside. 그렇지. It's selling inside. 이렇게 물어봤어. 찌르지? 셀리는 밖에 있어? 안에 있어? 셀리는 밖에 있어? 안에 있어? 밖에 있어. 그러면은 yes에요, no에요? 네. 밖에 있으니까 몰라. 넌. 셀리. 이슬. 이슬. 아웃사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쵸? 자, 옆 사람하고 이거 한 번 물어보고 한 번 superstar로 했었는데 음용어를 했어. 그렇지? 어스틴이 손에 벤드 붙여 나갔어. dicом어itte point is arthritis. 어스틴을 바꿔서 물어보는 이렇게 음용어를 해서 질문을 해서 너무 잘 가려고 했지, 몰라요. 알겠지? Yes. 너 누구 해보래? 인사이드 인사이드로 골라봤는데 다시한봐 셀리 잘했죠 잘 들어주세요 강아지 진수료 크으위떡 있었어요 예 파위 우리가 아뇨 from 訂 This cat is on the wall. What is behind the wall? The cows are behind the wall. What is under the tree? The flowers are under the tree. What is behind the wall? The cows are behind the wall. The cows are behind the wall. What is under the tree? The flowers are under the tree. The trees are under the tree. The tent is behind the tree. The bus is under the wall. The cat is behind the tree. The cat is behind the tree. The cat is under the child. The cat is behind the tree.